뜨거운 걸 못 먹어.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밥이 있으면 항상 밥을 좀 이렇게 뒤집거든. 그래서 그게 장점이 돼버렸네. 뒤집는다는 게 던져서 다시 받는 거야? 뒤집어서? 아, 밥 식으라고? 응. 해봐. 이걸 다 보여줘. 귓밟게 지기 시작했어. 모든 밥그릇 다 돼. 이게 장기라고 하면 참 그런데. 아니, 어려워. 귓밟게 지고 있어. 이런 그릇에 이제 나오잖아. 잘 안 붙어. 오! 그냥 이렇게. 오! 이런 거 같아, 원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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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. 사실 뭐가 없잖아. 이거 뭐 이런 게 아니고. 먼저 너 받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나도. 내가 여기서 이거 왜 하고 있는지. 이거 우리는 잘 못해. 흙밥이야. 치즈구 적은다. 와! 자거 원래대로 됐잖아. 그냥 천질 너가 뒤집어봐. 이 밥은 잘 안 뭉칠 텐데. 이렇게 만들어 놓네. 내가 처음 봐서 이런 거 갱기. 재능이다, 야 이거. 재능이다, 야 이거. 재능이다, 야 이거. 이거 쉽지 않은데. 응집시켜줍니다. 이거 쉽지 않은데. 응집시켜줍니다. 이게 어려운 거야? 이게 어려운 거야? 야 경훈이 구석에서 운다, 울어. 우리 경훈이 운다, 울어. 우리가 만지는 방송 맞죠? 이런 거 처음 봐서 경훈이 운다, 울어. 되는 거야, 우리? 잘 이렇게 하면 드셔보죠. 맛있다. 속 뒤집어지기 전에 팔이 찌러보잖아. 우진이 한 번에 딱 잘하잖아. 이거 왜 친절인데 왜 난데? 너로 해. 그리고 두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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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. 오늘 br ça, 먹 acá.